Q. 희주에 대한 bombs투데이터 Q. 희주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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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투덤!!! 이거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왜? 오늘의 투두는 투두패션왕 특집입니다 패션왕은 슈링카이죠 네 왜요? 똥패스 네 일단 오셨으니까 네 먼저 옷을 골라 봐야 되겠죠? 아, 예 맛보기로 옷을 골라서 여러분의 취향껏 옷을 골라 주시면 돼요 네 저는 이거요 아, 취향껏 고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취향껏요? 취향껏요? 수강 오실 건데요 저희가 그냥 고를 수가 없죠 네 뭐야? 다섯 개 중에 하나씩 골라 주세요 일단 저 맨 위꺼 가져갈래요 아 열어보시면 하나 좀 이따 같이 열어볼게요 너 바꿀래? B 아니, 뭔가 A가 더 좋을 것 같아 어떤 걸로 고를래? C 나 D 할래, 바꿀래? No 그럼 뭐예요? 나 C 할래, 바꿀래? 나 바꿀래? 나 바꿀 사람 나 그냥, 나 그냥 A 저랑 바꿀래? 아니야, 나 A 나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뭐야? 불안해 아, 벌써 여는데 어쩌죠? 열었어? 수빈 씨가 먼저 좋아요, 우! 오픈하시면 돼요 가방 같은데? 괜찮네 아, 괜찮네 홀벌 옷 잠시만요 아, 이거 아, 이 옷에다가 소화해야 될까요? 이거 PPP 아저씨가 입는 PPP 아저씨가 입는 PPP 아저씨가 입는 비슷하지 않나요? 맞죠? 아니, 이거 예쁜데? 비슷하대 그쵸 야, 큰일 났는데? 아, 뭐야 너무 가벼운데?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아 아이고야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잖아 멋있다 야, 근데 가봐 유리 형 간지 소리 투톤이네, 투톤 약간 디스코 같은데? 투톤이네, 투톤 디스코 감성이네 자, 다음에 휴닝 파이셔 P 오, 내 끼 나쁘지 않았네 나 정도면? 야, 멋있다 난 연준 씨요 연준은 거의 액세서리 수준이던데 차라리 액세서리 어? 나 없는데 아무것도 이게 뭐예요? 나 이거 보고 아, 이거 괜찮을 수도 있는데? 나름 괜찮은데? 깜짝이야, 아니, 괜찮이야 이거 괜찮을 수도 있는데? 나름 괜찮은데? 깜짝이야, 아니, 괜찮이야 야, 이건 괜찮아 이거 살짝 하와이안 느낌으로 가면 돼 이거 나름 목에 누르면 괜찮을 거 같은데? 아, 이게 뭐야 저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뭐랑 어디일 거 같아? 어? 뭐야? 저 안에 뭐가 있을 텐데 아, 이건가? 챔피언 벨트? 챔피언 벨트?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 챔피언이 더 챔피언이었어 채연아, 이거 뭐야, 뭐야 아니, 그냥 지금 브랜드 챔피언인 줄 알았어 나는 브랜드 챔피언인 줄 알았어, 여러분 뭐야, 스티피 미우치치의 뭐야 와, 그... 짱이다 야, 내가 제일 무난한데? 너무 무거워요, 들어봤다 연준이 형이 제일 괜찮고 수윤이 형 것도 괜찮아요 내가 제일 무난한데? 이거는 좀... 어디가 안 보였지? 야, 이거 떠버릴 떠버리게 와, 레전드네, 이거 레전드네, 이거 저희 이제 10분 출발할게요 네 이거 막 굳이 바지 용도로 안 써도 되는 거죠? 꼭 바지로 써야 돼요? 바지로 써야 돼요? 수빈이 형, 바지는 바지래요 무조건 바지는 입어야 돼요 그럴 줄 알았어 바지는 무조건 입어야 된대요 좋아, 오늘 내가 나의 파션을 발휘해 파션 스타일을 발휘해 보겠어 고민된다 이렇게 던져주니까 못하겠다 음... 약간 컨셉을 어떻게 잡을까? 저 믿으시나요? 제 패션 감각? 아, 이거 근데 너무 애매하다, 그치? 너무하다, 이거, 그쵸? 응, 이게 좀 아니지 않나,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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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쁘지 않은데? 조합은 좋지만 좋지 보기에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조합은 괜찮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예요 조합은 어울리지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아예 그냥 이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진짜 뭐라도 골라야 되는데 사이즈는 그럼 있는 걸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네 여기 있는 거 나한테 다 작을 텐데 티만 잘 입으면 될 것 같은데 흠 흠 내가 패션 스타라면 어떻게 입었을까? 이거네 음 스타일 너무 센데 아 약간 포인트를 줘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게 여기, 이런 게 오, 괜찮다 이거 일단 하나 셔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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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에 이런 느낌에 싹 하나 이렇게 좀 걸치면 하와이안 하면서 약간 그리고 아예 그냥 하와이안 하기 흰색 반바지를 저희가 찾아볼까요? 아 이게 아 이게 여름이 끝나시지 시즌이 끝나가서 이제 반바지가 잘 안 보이는 건가? 반바지 없나? 반바지다 반바지다 이 톤이랑 제일 잘 맞는 이 톤이랑 제일 잘 맞는 이 톤이랑 제일 잘 맞는 하고 얘를 두릅시다 좋습니다 아 진짜 이런 거 하나 다 걸쳐줘야 돼 너무 큰데? 이거를 하고 얘를 하고 이걸 입고 이걸 차고 이걸 입고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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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은 것도 괜찮고 이게? 어 얘 괜찮아 짐덩어리야 이거 너무 무거워 어쩔 수 없다 뭐 뭐 뭐 뭐 뭐 멋있다 망했어 태나 혹시 양말 봤니? 양말은 없나? 아 양말이 포인트인데 아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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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래 옷 걸을 때 되게 오래 걸린 사역이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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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구만 하하 하하 그럼요 하하 하하 진짜 망했다 내 거 입었으면 좋겠다 가발만 안 입었으면 좋겠다 자 ABCD 아 또 뽑아요 하하 막 고릴걸 10분 준 이유가 있었네요 되게 세심하게 골랐단 말이야 저도 그래도 입을 만하게 골랐어요 저도 나름 예쁘게 근데 이거 자기 거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A가 누구였지? A가 태연이에요 한 번에 한 번에 자 그대로 쓰면 되겠다 어? 이거 배워보는 거 아니야? E 누구예요, E? E다 나 잘 보냈어 아, 그래요? 나 되게 근데 예쁘게 몰랐어 챔피언 벨트 때문에 C가 누구였어? 혹시 C 주인? 나! 나 A 태연이야? 어, 나 내 컴퓨터 봤는데 A가 누구였지? A다 형, 아, 이 바지야? 나 나름 귀엽게 했는데? D가 누구야? 나 진짜 태연아, 태연아 같이 옆에 입었어 아, 그래요? 고마워요 아, 근데 벨트 때문에 아, 이게 우리가 아까 뽑은 대로가 아니네 아, 그래요? 저기 붙어있는 대로네 야, B 누구야? 야, B 누가 골랐어? 저쪽은 누가 고른 거예요? 제, 제가 골랐어요 아, 그래? 잠시만 E는 그럼 제 거네요? 아, 말도 안 돼 결국 내 거 있네 이제 호텔 갈아입고 와 볼까요? 네 야, 근데 나 수현아, 나 되게 신경 많이 썼어 범규 형, 룩 알려줄게요 어, 일단 모자를 선글라스까지 딱 끼고 오는데 예ос이 아, 룩 아, 룩 갑자기 무슨 일인가? 아, 다음에 룩 너무 Bangladesh 오 근데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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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한 번만 더 왔습니다 어떤가요? 자, 여러분 이제 한 분씩 의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각자 디자인원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디자인원 네, 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말하신 대로 살짝 시골에 있는 청년 느낌을 잘 살려봤습니다 나 그랬어 나름 신경 썼어 디테일 되게 쩐다 그래서 이 바... 저는 좋은데, 나는 좋은데 바지랑 이제 옷에 이렇게 색깔을 잘 맞추고 또 이렇게 긴팔티를 이렇게 입어서 시원하게 하고 포인트는 여기 이 보라 양말입니다 이제 보라 양말은 바지를 집어넣어서 정말로 뭔가 시골스러운 느낌이 더 강하게 하고 이거는 뭔가 뭔가를 집어넣게 뭔가를 뽑아가지고 네, 뭔가를 집어넣었을 것 같아서 모자는 그냥 바지랑 어울려서 입었어요 잘해왔어 좋아요, 좋아요 혜연이 해볼까요? 네, 누구예요? 디자이너 설명해 주세요 아직 여기 디자이너 진짜 디자이너 같다 선글라스 같이 끼니까 그러니까요 호흡 호흡 되게 귀여운 유치원생 같은 분위기 있는데 최대한 과해 보이기는 이 형 감이 좋아졌어 이 형 감이 좋아졌어 최대한 취장을 했어요 여기 노란색으로 싹 다 했는데 잘 어울린다 귀엽지 않아요? 나는 귀여운데 이상하지 않아요 귀여워요 오케이 야, 이걸로 봐서 몰랐는데 생각보다 더 영광이구나 최대한 과하게 했어요 너무 귀여운데 어떡하지 머리가 너무 잘 어울려 다음은 누가 아, 수빈 씨 수빈 씨 의상 설명해 볼까요? 아, 네 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좀 색깔이 세잖아요 그래서 약간 베이스는 전체적으로 약간 하얀 톤 좀 이게 튈 수 있게 근데 또 흰색으로만 가면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핑크랑 어울리는 핫핑크랑 어울리는 약간 좀 보라 약간 파란색을 섞인 이런 하와이안 셔츠를 더해서 뭔가 좀 시원하고 그리고 그런 여름 휴가 약간 휴가 갔을 때 약간 그런 좀 이런 바지가 딱 맞았어요 네, 좀 제가 내봤고요 또 거기다가 또 밋밋할까 봐 얼굴에다가 이제 선글라스 이거 뭐냐 하여튼 여름이고 하니까 약간 모기 선글라스 해갖고 딱 더해줬고요 또 머리도 파란색이라 더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연준 씨 의상 설명해 볼까요? 야 나와 주시겠어요? 엔진이 형 멋있어 이거 옷이 멋있어 그냥 본인이랑 잘 어울려 제가 입을 생각으로 멋있게 골라봤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어, 이거를 어떻게 최대한 가릴까 하다가 이제 안에 티를 입고 위에 셔츠를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가려봐야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셔츠를 고른 게 이거였고 그렇죠 근데 안에 또 블랙블랙으로 완전 가면 그림자 같을 것 같아서 흰색 포인트를 주고 어 이제 흰색 벨트를 솔직히 찾고 있었어요 근데 흰색 벨트가 없어갖고 그나마 제일 뭔가 좀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걸로 했고 이제 은색 포인트 주고 연준이 또 금발이라 또 벨트랑 톤앤톤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또 바지는 제가 요즘 스키니한 거보다 약간 통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어, 또 핏이 좋은 사람이 예쁘니까 멋이 나네요 아, 느낌이 네, 느낌이 좋죠 모델이 좀 괜찮지 않아요? 어,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네 표정이 안 좋네요 일단 와, 진짜 별거 없는데 제이틴다 일단 가발은 정말 주인을 찾았어요 제 주인을 찾은 것 같고 잘 좋아요 약간 오렌지 빛깔로 해갖고 긴장이 없네 약간 오렌지빛 태양을 약간 상상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왔거든요 아메리칸 영앤와이드앤프리 느낌으로 해갖고 만들어왔습니다 만족하시나요? 너무 만족합니다 아, 왜 이리 귀엽냐 노래가 막 저로 나와요 지금 여기서, 여기 지금 LA만 있으면 화보라니까 오 거의 그, 우리 우리 팬키트야 응답하라 시리즈 나올 것 같아요 자, 저희 첫 번째 코디 미션은 성공적으로 이야 성공했네 저희 첫 번째라는 것은 더 있다는 거네요 설마 혹시 뭐 보상으로 이 옷 다 주신다 약간 이런 거 없죠? 어? 어, 뭔가 있나봐 아, 큰일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투둠 자, 저희 첫 번째를 같이 설명드릴게요 네 후보로 바이 투게더의 패션의 일가견이 있으신 두 분이 계시죠? 누구요? 아, 네 네, 그렇죠 자, 이번 시련은 연준 대 정규 씨 오, 뭐야? 알아요 그래서 수빈 씨, 태현 씨, 유니카이 씨를 스타일링 해주시면 돼요 아, 진짜요? 저희 셋은 왜 당연하다는 듯이 난 네, 네 내 옷만 잘 입는 저는 제 옷만 잘 입고 근데 난 모델이 돼서 좋은데 좋아요, 좋아요 우린 뭐야? 그냥 탈락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본인이 생각하기 제일 잘 어울리는 게 뭔 거 같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저 후드티 청바지요 오케이 저는 형한테 어때요? 오케이 후드티 초드 형한테 아, 됐다 뭘 물어보니까 오케이 오, 태현이 옷인데 이거 완전 이거 안에 힌트를 하나 입는 거야 아, 나 애하셨으면 어떻게 입었을까 흠, 어우, 너 진짜 모르겠다 아, 나 고민되네 아, 나 고민되네 아, 아쉽네 아, 나 진짜 너무 모르겠는데 전 태현이는 골랐어요 이렇게 저 수빈이 형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수빈이 형 진짜 어렵다 음... 수빈이 형 어떻게 입힐까요? 그냥 입혀주지 말까? 아, 이거는 근데 어떡하지? 어려워 아니, 이거 너무 예쁜데 아... 바지 색깔이 맞는 게 없네 아, 아... 망한 거 같은데? 와, 쉽지 않네, 진짜 아, 힘들어 이렇게 지금 좋아하잖아요, 왜 힘들어해요? 일이 되니까 힘드네요 뭐든지 취미는 여러분 취미로 남겨야 됩니다 네? 일이 되잖아요? 싫어져요 딱 여가 생활, 스트레스 딱 풀 좀 노려야지 그거를 자신의 직업으로 만든다? 아,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저는요, 앞으로 그 의상 피팅할 때 있잖아요 오늘 몇 착이에요?가 아니라 오늘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근데 저도 약간 하면서 느낀 건데 아,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들 이거 하나하나 다 다섯 명 생각해서 하시는 게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자, 저희 벙규 씨 네 한 착 한 착 설명 한 번씩 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태현이를 생각할 때는 얘가 평소에 어떻게 입느냐를 생각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얘 머리색이 오늘 너무 예쁜 거예요, 보는데 그래서 막 걸어가다가 어머, 핑크색 옷이 있는 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딱 핑크색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이 구멍이 송송 난 게 좀 더 패션을 살리기에 좋아 보여서 하고 사실 안에 이너를 안 입히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태현이가 더 좋아할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아저님을 더 좋아하고 근데 약간 이게 이 방송심이 어긋나질 것 같아서 약간 그래서 좀 박시하게 해서 이렇게 밑에 조금 보이게 해서 입혔고 이제 태현이가 반바지 자주 입어서 반바지 입히고 했습니다 다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수빈이 형 수빈이 형은 제가 제일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수빈이 형이 약간 단정한 게 잘 어울리는데 그래도 뭔가 좀 꾸며 입은 단정함이랑 그냥 단정함이랑 다르기 때문에 약간 밑에 이렇게 바지 같은 걸로 좀 포인트 주고 이제 위에는 좀 단정하게 가면서 모자로 또 이렇게 포인트 안경이랑 주면서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단정함 패션 완성! 자, 한 번 웃어주세요, 웃어야지 예쁘거든요 꾸만 꾸 누가 그렇게 웃으래 잘 어울린다 그다음에 이제 휴닝카이 아주 잘 어울린다 휴닝이는 핏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지를 좀 스킨 향을 입혀주고 싶었고 이제 위에는 포인트 들어가 있는 걸로 이제 주면서 티셔츠로 포인트를 주고 이제 목걸이로도 포인트를 줬습니다 네 네 네 네 연준 씨, 옷 색 한번씩 해주세요 네, 일단은 태연이는 좀 힙스럽게 입혀보고 싶었고요 또 잘 어울리기도 하고 태연이 약간 이렇게 늘어지는 좀 이런 티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전에 약간 가디건이나 이런 거 입었을 때 되게 이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히고 바지도 뭔가 좀 더 다리 길어보이게 이렇게 빠지는 걸로 구해봤습니다 머리 색깔하고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고요 우리 휴닝이는 사실 다 잘 어울리는데 좀 휴닝이 워낙 약간 밝은 게 잘 어울리는 친구라 약간 청청으로 했고 약간 좀 청량한 느낌을 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비는 사실 깔끔한 게 더 잘 어울리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난하게 가고 싶진 않아서 좀 일단 튀는 머리 색깔하고도 잘 어울리는 파란색 그리고 수비는 파란색이 저는 보니까 잘 어울리더라고요 파란색하고 좀 이렇게 브라운 바지로 색의 조화를 연준이가 어르신은 두 분 스타일링 보셨을 때 어때요? 저는 오히려 범규 너무 좋아하고 약간 머리에 시켜주겠네요 저는 일단 연준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뭐야, 둘이 뭐야, 죽어받기 뭐냐면 머리에 시켜주자 저는 범규 평소에 입는 스타일을 알잖아요 근데 되게 입는 스타일하고 다르게 입혀서 좀 놀랐어요 다르게 잘 입혀서 네 어? 아, 모자가 벗겨졌는데 모자가 벗겨졌는지도 모르겠네 소화력 짱이다, 얘 어떻게 이러지? 본인 머리 같아, 진짜로 자, 저희 이렇게 좀 해놨고요 네 우리 스태프분들이 각 소빈 씨 부분 스타일링 수빈 카이 씨 부분 스타일링, 태연 씨 부분 스타일링 하신 거 잘 만들었어 스태프분들이 한 표, 한 표, 한 표 감사하실 거예요 네 하고 소빈 씨, 태연 씨, 수빈 카이 씨도 한 표씩 하실 거예요 네 무기명으로 몰래 수급할 거니까 진짜 솔직하게 투표해 주시면 돼요 네 오, 과연 어디가 연준 쪽이지? 몰라 오, 되게 고민 없이 턱턱 붙이셔 오 2 대 1이야 다 위에 거는 오른쪽 고르고 아래 거를 왼쪽 고르는 거 같은데 스타일리스트 분이 투표할 때는 자막에 스타일리스트라고 달아주세요 그 표를 받는 게 실질적 승자가 아닐까 어, 승모 누나다 네,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이 끝났고 텐션이 끝났고 네 아티스트 분들 네 네, 저희는 색깔이 다른가요? 하하 하하 우리 색깔 달라 좀 잔인한 거 아니에요? 하하 여기 스윙글이 마음 없이 되게 왼쪽, 오른쪽의 선이 보인다 한 표씩 줬으니까 어디다가 붙였을까요? 어, 왼쪽 지금 너가 이렇게 왔어, 봐봐 이렇게 왔어, 킹아, 니 팔이 어떻게 간지 보여줄게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숨겨 어디로 다 보여, 카메라로 아, 왼쪽, 왼쪽 맞아, 이렇게 한 번 빨리 왼쪽 붙이고 와, 인마 여기 붙였네, 카메라 다 보여요 아, 똑똑하다, 이런 거 같이 붙이네 야, 나도 하나 떨어졌다 이거 또 일일이 세례야, 이거 이거 하나 떨어져... 아, 이건 아니구나 오, 근데 결과가 되게 재밌다 왜? 결과가 되게 재밌어 극단적이야? 그런 거 같은데 의상마다 완전 달라요 아, 그래? 그거였어요 제가 붙였던 게 다 인기 없었어요 안 해, 그래? 아, 그래? 역시 이닝카이 네 난 마음에 들었는데 왜 인기가 없지? 그래서 붙여놨어 수빈이 형, 뭐, 스티커 다시 떼요? 그러니까 비긋글 소리가 났는데 승부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형? 아, 비긋글 비긋글 소리가 났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쑥쑥 붙여갔네 우리 멤버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러니까요, 티나니까 스티커 결과가 나왔어요? 티어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아, 네 펜션 하실 때 레스티커 glews 다 준비했습니다 가ип 까지 간절한 슈퍼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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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긴장합니다 아까 범규 씨가 이길 것 같다고 해주셨던 수빈 씨 와, 그게 또... 네, 네 그리고 아까 태현 씨가... 휴인카에요? 내려갈 땐 범규 형이 이길 것 같다고 얘기했어 네 이슈 씨와 범규 씨 중에 누가 이길 것 같다고? 저는 범규요, 왜냐면은 범규가 되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도 깔끔하고 멋있어 보일 텐데 연준 형 약간 저 같은 좀 그냥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봤을 때 좀 과하게, 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좀 과한데 어, 너무 튄다, 부담스럽다 약간 이렇게 느낄 사람이 몇몇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저도 그것 때문에 범규 형 모르네요 네 오늘 같이 범규 씨와 우승하신 모습 아, 그렇게... 누가요? 얘가요? 아, 그래요? 뭔지 모르겠다 그럼 연준 형 빼고 4명 우승한 거예요? 아, 저 빼고 3승이에요? 와, 이건 좀 어렵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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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연준이 형, 연준이 형 이길 것 같다고 얘기했어 저도 우승 안 할게요 자, 오늘의 상품은 50만 원 상당의 옷에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분이 고르셔서 네 분이 나눠서 쓰셔야 돼요 오케이, 맞아요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클로징을 해볼까요? 네 그럼 다음에도 새로운 투두로 만나요 투두! 투두! 진짜 뭔가요? 고고고 저 따라오지 마요 따라오기만 해봐요 태현이 따라가겠습니다 네,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아, 나 최현준이 형 제대로 한다 어, 이거 좀 더 빨리 못 내려줘요, 이거? 시간이 가는데? 잘 맞추겠어요 와, 나 잘한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야, 콜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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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어떻게 이런 게임을 만들 생각하셨지? 네? 끌렸어? 뭔 소리야, 이게? 진짜 미치겠네 딱, 끌렀다 아직 도전을 많이 안 했거든요 딱 아니에요 3개밖에 안 했어, 3개밖에 안 했어 2개가 한 단계부터는 아마, 이거,... 2개가 한 단계부터는 첫 선을 마치게 한 단계부터는